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합니다 쏘리카라 쏘리카피 크리스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오랜만에 요즘 소셔밀드 이용 잘 안 해가지고 다들 어디 갔냐 뭐 살아있냐 물어보시니까 준호다 저는 오늘의 소셜 미디어 저는 오늘의 소셜 미디어 저는 오늘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게 저의 생활을 위해 저는 좋은 일을 위해 제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제가 만나요. 그리고 저는 제 프로젝트 를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만나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업체. 새로운 업체. 새로운 업체. 제가 시작할 때 조금 늦을 말합니다. So yeah, hope you guys will like it. 네, 그리고 최근에 찬성이랑 골프도 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민준이도 보고 오형이는 요즘 바쁜 거 같아요 집 청소하느라 모든 과학들은 왜 쥐어? 그냥 이렇게 퓨테크가 되더라구요 퓨테크가 되더라구요 제가 출근한 게 있어요 민기랑 아직 결혼 축하해요 제 결혼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직 민준이 집에 물건 좀 있어가지고 가지러 간 김에 밥도 같이 먹고 덴버도 보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민준이가 우리 허니문 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 준쿤 앨범 아직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고 농담 반 진심 반 근데 이제 제가 좀 상반기 조금 바빠질 거라서 어 뭐 네 뭐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회사한테 그 lp 있죠 lp 받아가지고 엄청 이쁜 것 같아요 혹시 그 lp 판 머스트 앨범 lp 판 누가 언박싱 한 적 있나요? 우리 멤버 중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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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약 날덱 문담 롤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갑니다 우영이 했다고요? 그럼 패스 네 바빠질 거예요 바빠져야죠 바빠져야죠 아니 오빠도 뭐 해줘요? 아 암박싱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자 왔는데요 이거 엄청 콘텐츠 안에 콘텐츠가 많아요 원래 lp 판은 그냥 딱 하는데 있어 봤자 그냥 뭐 많지 않는데 이번 우리 꺼는 일단 저도 다 못 봤어요 아직 아 아 이거 가사 가사지 앞뒤 앞뒤 엄청 이뻐요 또 이거 빨간색이라서 제가 더 맘에 드는 것이 있긴 있는데 열어볼게요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그냥 보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같이 찍고 있어요 저희도 이름이 없어서요 제가 좀 더 안보깐 할 때 our LP version of Must our Must album and there's a lot of things inside of here like oh wow no wow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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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놈 아 아 아 1 2 아 아 아 아 아 아 카드도 있네요 포스컬 아 땡스 2 땡스 2 터뜨려 이렇게 자꾸 벗고 다니는 어 으 부끄럽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The LP itself 너무 이쁘다 그쵸 솔직히 LP 듣는거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거 끝나면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그 느낌이 좋더라구요 그냥 일반 mp3 들어도 되는데 스트리밍 이런거 들어도 되는데 cd 하고 또 LP 파는 특히 LP 파는 느낌 많이 다르고 되게 느낌이 좋더라구요 정리 잠깐 할게요 들어가라 이거 맞나? 아닌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다들 저녁 되셨나요? 어? 지금 거의 오여도 아우시네 그래서 그래서... I'm back... Anyway... I'm going to cut this short because I have to go eat and then sleep early because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So I'm going to say goodbye and I'll be back again I guess... soon Today I'm here I'm going to go to the ground next morning I'm going to go home so... It's going to go 。 I'm going to go to the ground Anyway, I'm going to go home So, I should have to go home I must be back Now, everyone's going to go home Now you're ready to sleep And we'll go out We'll see you again I'm going to go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ye.